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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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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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아몬드가 아이아몬드가 ㄹㄹㄹㅇ ㄷㄷ 아 이상하게 계산은 문제야 아이고 그 뼈는 그 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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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뼈가 시간적으로 제atoire은 뼈는 뼈는 뼈가 어이지 제rasen 제압되었습니다 ㄷㄷ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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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κ । 이발! 이거 죽을래? 이거 뭐지? 뱅아나 뱅아나 저거 너무 심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치고 이 수인鞋이 없을까 다른 사람은 왜 단숨을 하는지 빨리 변다 변, 내가 죽을래 죽을래? 투리아우 모이파면 저는 처치했습니다.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탑이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탑은 파악이 되었습니다. 포탑을 동시에 쥐어 드리고 있습니다. 포탑은 인기가 많아. 지냈고 우근무침 궁극기 째 드림도 내게 모타를 파괴했습니다 흐흑 멈춰서 날려버리기 이 기술은 더 좋습니다. 이 기술은 더 좋습니다. 쩔쩔다 저쪽이 없어졌어 내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나가면 죽을 거야 1-2-2-2-1 ㄷㄷ ㄷㄷ 히힛 2라운드 쩝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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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ㄷㄷ 이번 건 마찬가지요 흠 ㄷㄷ 지피지기면 백전백승 아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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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압되었습니다. 제압되었습니다. 번뇌를 되새겨주는 지침이오 번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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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라운드 내 여정이 날 이곳으로 이끌어 에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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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여긴 아 아 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ㄷㄷ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모기 따윈 필요없어. 나에게 맞기 싫어.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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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하하하하 ㄷㄷ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포탑을 파괴했습니다 아, 안 돼야? 안 돼야? 안 돼야? 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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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환영라? ㄷㄷ 으어어어어 아이유, 못먹어 못먹어 아이유, 어떻게든지 이거 1때라 이거 1때라 없어졌어 흠 이거 지금 이 랜는 왜 이 랜는 없지? 이 랜는 왜 이 랜는 없지? 지능 퀴즈요 지능한火力, 어떻게 말할까요? 제가 지금 퀴즈요 아름다워 저거 다 알았지? 다 알았지? 아 아 . .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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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금缺란 잉엥 이후에 구매했어 잉엥 이후에 구매했어 구매했어 ㄷㄷ 이거 진짜 죽을래? 이렇게 죽을래? 저가 그냥 죽을래? 내가 이 방법을 좋아하지, 나는 이 기능을 좋아하지. 이 시위대는 정말假의? 이 날이 터뜨되어. 하, 이 날은 아직도 안전한 것이다. 에이, 이렇게 할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까? 아, 어떻게 말할까요? 너 엄마 밖으로 참아 ? 자 슬픈 장롱 와따 네덕이 야라 3뒤 마 안 별로 안 별로 안 별로 1뒤 아이 샤베앤아 아, 이 게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게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게임이 너무 어려웠습니다. 이 사람은 이렇게 분산을 죽여서 우리의 사람을 죽여? 우리의 사람을 죽여? 히힛 이 게임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은 공격이 가능합니다. 이 게임이 가능합니다. ㄷㄷ 히히히 3개 그치에 있는 우리의塔을 찾을 때 우리의 기회가 가능합니다 3개 퇴원이 느껴졌다 에이 공격한 듯 아 너무 못한다 에? 에? 포탑이 파괴되었습니다 포탑이 파괴하니 포탑이 파괴하니 포탑이 파괴하니 포탑이 파괴하니 요거는 소중력이 포탑이 파괴하니 생각해봅시다. 생각해봅시다. 그럼. 완전히 끄는다 내가 내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내게 할 수 있는지 내가 내게 할 수 있는지 ㄷㄷ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